매크로의 개념 XS 같은 경우 매크로는 녹화의 개념이잖아요 XS에서 매크로는 함수를 사용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XS에서의 매크로는 함수를 이용한다 매크로 함수를 결합해서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독립적인 명령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매크로 함수는 말씀드린 대로 매크로 디자인 창의 매크로 함수열에서 매크로를 선택한다 만들기 탭의 매크로 및 코드 그룹에 가게 되면 매크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크로 디자인 창이 나타나고 사용할 함수를 선택한다 지정한다라는 거 독립 실행형 매크로 이렇게도 불러요 그 다음에 매크로를 포함하려는 폼이라든가 보고서의 컨트롤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이벤트 작성 그래서 작성기 선택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되면 매크로 작성기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매크로 함수를 지정해도 돼요 이거는 이제 포함된 매크로 이렇게 부르는데 이 포함된 매크로는 탐색창의 매크로 개체에 표시되지 않고 그 다음에 매크로를 비주얼 베이직으로 변환이 있는데 지원되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맞다 틀다 구분만 할 줄 아시면 되고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고음과 메시지 상자 나타내기인데 디자인 보기를 누르게 되면 지금 비프 소리가 나는 거죠 그 다음 메시지 박스 함수예요 그래 놓고 지금 메시지는 안녕하세요 매크로입니다 그 다음에 경고음 얘 주고 종류는 정보를 주기로 하고요 제목은 매크로 배우기예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 박스에 해당되는 함수에 해당되는 메시지 경고음 종류 제목을 준다는 얘기죠 만들기 위해서 매크로 바로 이 부분에서 작업을 한다는 거고 경고음과 메시지 상자 나타내기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안녕하세요 매크로입니다 이렇게 뜨고 확인 됐나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매크로다라는 거 비프 음 울리고 메시지 박스를 뿌려준다 안녕하세요 매크로입니다 경고음 주고 그 다음에 정보는 종류는 정보를 주기로 하고 제목은 매크로 배우기 바로 그거예요 이게 매크로다라는 거죠 함수처럼 엑셀의 매크로처럼 녹화의 기능이 아니고 액세스는 함수의 집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룹 매크로인데요 그룹 매크로는 뭐냐면 한 개의 매크로 창에서 서로 관련 있는 여러 개의 매크로를 관리하는 것 여러 개의 매크로가 그룹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매크로를 관리하는 게 그룹 매크로고 하나의 매크로 그룹에 여러 개의 매크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매크로에 여러 개의 매크로 함수를 갖다가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룹으로 지정된 매크로를 실행시키게 되면 가장 먼저 지정한 매크로를 실행을 해요 그 다음에 그 그룹에 포함된 모든 매크로가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 거고 함수 카탈로그에서 프로그램 흐름에 그룹을 더블 클릭하고 난 다음에 그룹 블록에 이름 상자에다 그룹 이름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새 함수 추가 목록에서 함수를 갖다가 선택한다 그 다음에 그룹 블록은 최대 9단계까지 충첩시킬 수 있다 숫자적인 개념 좀 조심하셔야 되고 함수의 별도 집합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하이 매크로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정한 조건이 참일 경우에만 실행시킬 수 있는 함수가 있거든요 바로 if 함수입니다. if 블록을 사용해도 돼요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그룹 만들기 얘도 디자인 보기 지금 그룹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같은 경우는 메시지 박스 메시지 박스 그 다음에 오픈 폼 오픈 폼은 뭐예요? 폼을 열어라 라는 거죠 폼을 열어라 라는 거 그래서 폼 이름은 명함관리 폼이고 보기 형식은 폼으로 그 다음에 오픈 테이블 테이블을 열어라 테이블의 이름은 명함관리 테이블이고 보기 형식은 데이터 시트고 그 다음에 데이터 모드는 편집 상태로 이렇게 그룹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여러 개의 함수를 사용해서 그룹 얘도 마찬가지로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그러면 테이블과 폼 열기 확인을 누르면 테이블하고 폼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매크로 그룹 만들기다 라는 거고 조건 매크로 얘도 디자인 보기로 열고 if 그 다음에 메시지 박스를 뿌려주는 거예요 테이블의 내용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예는 일 된 그러면 오픈 테이블 테이블을 열어라 명함관리 테이블을 여는 거고 보기 형식은 데이터 시트고 데이터 모드는 편집 모드고 그렇지 않다 안에 안 보겠다 그러면 else 메시지 박스를 뿌려준다 작업을 종료합니다 경고음 주는 거고 종료는 경고 그 다음에 제목은 작업 종료 그 다음에 end if 이렇게 조건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if and if then 그 다음에 else if then 참일 때는 오픈 테이블 else 아닐 때는 메시지 박스 그 거예요 얘도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의 내용을 확인하시겠습니까? 확인을 누르면 테이블의 내용을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취소를 누르게 되면 작업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메시지 박스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XS에서의 매크로는 XS에서의 매크로는 함수의 집합이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매크로 함수의 중요화 기능 첫 번째로 폼과 보고서 관련 매크로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GoTo 컨트롤인데요 GoTo 가라 이런 뜻이잖아요 컨트롤은 컨트롤이고 그래서 컨트롤로 이동하라 단어의 의미가 갖고 있는 뜻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GoTo 페이지 페이지로 가라 그래서 첫 번째 컨트롤로 지정한 페이지의 첫 번째 컨트롤로 이동하는 게 GoTo 페이지고 그 다음에 GoTo 레코드 레코드로 가라 지정한 레코드로 이동하라 그 다음에 Find 레코드 Find는 찾다 레코드 레코드를 찾는 거죠 레코드를 검색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Find 찾아라 Next 레코드 다음 레코드를 그래서 설정한 조건에 맞는 바로 다음 레코드를 Find 찾아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Apply가 무슨 뜻이에요 Apply는 적용하다라는 뜻이고 필터를 적용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터라든가 Curry 그 다음에 SQL에서의 외어절 조건이잖아요 외어절을 갖다가 테이블 폼 보고서에 적용을 시킨 다음에 테이블의 레코드와 폼 보고서의 원본이 되는 테이블이나 커리의 레코드를 제한하거나 정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필터의 개념이죠 그래서 필터를 적용하라 Apply 필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행 관련된 매크로 함수인데 Run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Run 실행하라 메뉴를 그 다음에 커맨드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액세스의 기본명령을 실행하라 라는 거고 Run 메뉴 매크로 그 다음에 Run 코드 코드를 실행하라 그래서 비절베이직의 펑션 프로시저를 호출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Run 매크로 무슨 뜻이야 매크로 실행 매크로를 실행하라 그 다음에 Run SQL SQL을 갖다가 실행 Open query 커리를 열어라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Cancel 이벤트 이벤트를 취소 Cancel이 취소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QEIT 뭐예요 액세스를 갖다 종료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액세스 종료 그 다음에 Stop 매크로 말 그대로 매크로를 갖다 Stop 중지하겠다 그래서 현재 실행중인 매크로를 중지하겠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개체 조작 관련된 매크로 함수 리커리 커리를 리 알리가 들어가면 다시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개체의 컨트롤 원본을 갖다 수정하는 거고 다시 커리를 하라 이런 뜻 셀렉트 선택하다 오브젝트 개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개체를 갖다가 셀렉트 선택한다라는 거고 Open form 뭐예요 폼을 열어라 폼을 열어보기 모드로 열어라 라는 거고 다음에 오픈 비절베이직 모듈 비절베이직 모드를 열어라 그 다음에 오픈 리포트 보고서를 열어라 그 다음에 무브 이동하라 그리고 사이즈 크기잖아요 창 윈도우는 창 그래서 현재 활성창을 이동 무브 그리고 크기를 변경하라 사이즈 윈도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리스토어 다시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창 현재 활성창을 최대화 또는 최소화된 이전 크기로 복원한다 리스토어 그 다음에 임포트 그럼 뭐예요 갖고 오는 거잖아요 수입하는 거 엑스퍼트 수출 데이터는 자료고 다른 데이터베이스 파일과의 내보내기 그 다음에 가져오기 임포트는 가져오기 엑스퍼트는 내보내기 얘도 마찬가지로 가져오고 내보내고 스프레드시트 스프레드시트 파일과의 내보내기 가져오기를 갖다 지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텍스트 파일을 갖다 가져오고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메일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 오브젝트는 개체 데이터베이스 개체를 갖다 전자메일로 첨부하겠다 이메일 그 다음에 엑스퍼트 위드 포매팅 포매팅 은 뭐예요 서식이잖아요 그래서 지정한 액세스의 개체를 액세스 형식이 아닌 다른 포맷으로 형식으로 저장하겠다 그게 바로 엑스퍼트 위드 포매팅 이었요 엑스퍼트